안녕하세요. 자, 2023년 군무원 9급 해설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은 일단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법하고 비문학, 문학 이런 식으로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고 또 군무원 문제가 좀 너무 지엽적이고 좀 속된 말로 더럽게 출제가 되는데 그리고 논란이 항상 좀 있었죠. 근데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올해도 여러분 그렇게 큰 논란거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표기가 외나마 표기가 오른 거라고 했는데 출산 후 붓기가 안 빠진다고 하는데 이때 붓기야 할 때는 여러분 이게 한자로 붓기야 그래서 여기에 시옷 들어가면 돼야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붓기라고 쓰는 게 맞아요. 맞는 거고 2번 보시게 되면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마신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다라고 하는데 유명세는 여러분 유명해서 내는 세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명세란 말 자체가 긍정부정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맥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잖아. 그치?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 유명세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명세를 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명세는 보통 치르다라는 말과 함께 세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유명세를 타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인 의미로나 쓰임으로 보나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제가 타다라고 할 거라면 입소문을 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입소문을 타다가 되는 거고 이거 우리 천재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리버리. 이것도 우리 천재 다 있는 거야. 어리버리하다가 아니라 어리바리하다야. 그래서 어리버리가 아니라 어리바리하다가 맞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네 번째 봐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수업할 때 좀 이제 우리 어문 규정에서 체크를 하는 게 좀 있었어. 체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무튼. 이거 체크했었고 여하튼 체크했었고 하마터면.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만약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히읍 받침 써서 넣는 경우가 있거든. 이러면 맞춤법상 맞지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튼지라고 적는 게 맞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우리 천재에 다 있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았고요. 1번이었고 2번이야. 자 여기 보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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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거든요. 다 쓰다인데 이제 품사가 뭐가 다르냐 라는 얘기야. 결론은 이제 동사냐 형용사냐 라는 싸움이 되는데 우리 기본에 충실해보자. 동사하고 형용사 할 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였어? 동사는 쓰다 쓴다.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써라 라고 하는 뭐가 돼? 명령이 된다니까. 그래서 동사는 니은다 는다.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나 청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 현재 진행과 그 다음에 명령 청유가 되면은 뭐가 되고? 동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 몇 자리를 쓰다야. 그치? 그럼 몇 자리를 쓴다. 거기다가 몇 자리를 써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오! 동사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한턱을 쓰다야. 그치? 한턱을 쓰다가 되는데. 얘도 한턱을 쓰다. 야, 니가 좀 써라. 니가 돈 내라. 명령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쓴다, 써라, 가능, 불가능? 가능하니까 역시 뭐가 돼? 동사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맛이 뭐하다? 쓰다야. 그치? 어? 이건 쓴다. 돼? 이 초콜릿은 쓴다.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쓴다나 써라가 돼.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누명을 쓰다도 마찬가지. 누명을 쓴다, 누명을 써라. 야, 니가 나대신 누명 좀 써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가능해. 그래서 얘만 뭐가 돼? 형용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 동사라고 보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그래서 얘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정답 3번이고. 3번이야. 이제 사자성어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탈리아 볼류나 대학에서 개발한 휴대용 암 진단기야. 이게 이제 화제야. 암 진단기인데 얘가 환자의 몸을 간편하게 스캔해서 종양을 진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단기가 뭐뭐뭐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종양의 크기 또는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판별할 수는 없다야.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기는 해. 좋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물론 하는 것도 많고 좋은 점도 많지만 이게 모든 게 다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사자성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문맥상.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변화무쌍이야. 그러니까 아주 뭐한다? 자주자주 바뀔 때 우리가 변화무쌍하게 되는 거고 여기 저 무소, 불위. 이게 뭐가 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는 않아. 그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맥상 무소불위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야. 불가능한 것도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래서 무소불위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3번은 이제 선견지명이니까. 그치? 내다보고 아는 지혜. 좀 쉬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도 뭐가 되는 거야? 관목상대. 좋아지는 게 눈에 띌 만큼 아주 좋아지는 게 눈에 띌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변화무쌍, 선견지명, 관목상대는 난도가 조금 낮은 편이야. 사자성어. 흔한 거야. 흔한 건데 좀 낯설게 이제 뭐가 나와서 무소불위가 나왔는데 솔직히 조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아예 안 쓰는 말은 아니죠. 그치? 아예 안 쓰는 말은 아닌데 이제 도금을 안 달아주니까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그런 도금 안 달아주는 게 좀 그래. 도금 달아주는 게 좀 좋을 텐데. 그치?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야. 요거는 이제 로마자 표기가 되는데 의정부시야. 의정부시에서 포인트는 의이야. 의가 되니까 뭐가 돼? 유, 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앞에는 뭐 붙여준다? 붙임표 붙이는 거. 요게 포인트가 돼.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이거든. 요거는 되게 쉬운 거야. 우리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에서 사람 이름과 관련된 거거든. 그치?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 알려드렸냐면 사람 이름과 관련된 다섯 가지 알려드렸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의 이름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이게 1번이야. 그치? 그리고 2번이 뭐였냐면 성과 이름은 뭐한다? 띄어쓴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성의 첫 글자와 이름의 첫 글자 뭘로 적는다? 대문자로 적는다. 그치?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게 원칙인데 중간에 뭐 넣어도 된다? 붙임표 붙여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동안 써온 표기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알려드렸지? 근데 거기서 지금 첫 번째가 나온 거야. 사람의 이름에서 이러하는 의문의 변동은 인정해야 하네? 안 하는 거지. 생각해봐. 이 사람이 이름이 빛나야. 근데 발음이 뭐가 돼? 빛나잖아. 그래서 진짜 빛나라고 적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이름이야? 내가 빛나야? 아니잖아. 이름이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곧이 곧대로 적어주는 게 맞다. 그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빛나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였고 종로 구할 때 이거는 이제 지명이니까 발음으로 따라가야 돼. 여기가 비음화가 돼서 몰라요. 종로로 발음이 되니까 종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종로 이게 포인트가 되고 역시 얘도 행정구역에서 붙임표 붙이는 게 되는 거고 무량수전이야. 무량수전 할 때 이거 리을이거든. 모음 앞에서는 리을이 뭘로 적는다? 알로 적어주는 거야.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했었어. 그래서 무량 이렇게 알 이게 포인트로 잡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어.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어요. 4번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야. 어휘의 쓰임이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생일을 뭐하다? 잘 쇠다야. 그치? 생일을 쇠다라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런데 이건 들어봤잖아. 명절 잘 쇠세요는 들어봤지? 그 쇠다야. 쇠다야. 그래서 생일 명절 이런 걸 보내다 라고 할 때 뭐하다? 쇠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지? 이때 심심하다가 어 심심해. 뭐하고 놀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진심으로 절실하게 그치? 그래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해서 뭐가 돼?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심심하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쉬웠죠? 닥친 대로 어떻게 먹는 거야? 개걸스럽게도 맞지. 그치?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어. 이거 다 천재에 있는 거야.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어. 칠칠 맞다가 있어. 그 칠칠 맞다가 부정으로 쓰일 때가 칠칠치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하지 않다 꼴로 쓰이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이 칠칠하지 못하게 칠칠하지 않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나무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칠칠 맞다고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칠칠 맞지 못하다. 그치? 칠칠 맞지 못하다고 타박을 주는 게 맞지. 그치? 이것도 낯설지 않은 문제였어요.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6번이야.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자, 한글 맞춤법 규정에 근거할 때 본말과 준말의 짝이 옳지 않은 거야. 자, 우리 했던 거야. 어문 규정 32항인데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이게 뭐였어? 기억나? 이거잖아. 어제 그저께 할 때 이 지읒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엇 그저께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맞는 거고 두 번째 이거 여러분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나왔던 문제야.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기억나? 우리 공식 뭐 있었냐면 자, 봐봐. 섭섭하지 않다야. 그치? 섭섭하지 않다인데 일단 우리 배웠던 대로 한다면 여기가 하하하잖아. 근데 이 하하하인데 앞에가 비읍이지. 울림이야? 안 울림이야? 안 울림 소리야. 안 울림 소리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이거 다 지우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섭섭지 않다가 되고 얘가 줄어보면 뭐가 돼? 섭섭지 않다가 되고 뭐가 돼? 섭섭지 않다가 되겠지. 얘는 섭섭지 않다야. 근데 만약에 얘네들처럼 울림 소리가 오잖아. 니은 울림 소리가 오지?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랑 얘랑 뭐 하기로 하는 거야? 축약을 시키는 거야. 그럼 1단계 뭐가 되겠어? 만만치 않다가 되겠지. 만만치 않다가 되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만만치 않다가 되겠지. 그치?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공부했던 거야. 국가직에서 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나왔잖아. 생각하건대 이거 나왔단 말이야. 그치? 이거 줄임말일 때 생각헌대냐? 생각건대냐? 이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야. 하하한데 앞에가 울림이야? 안 울림이야? 안 울림이지. 뭐 하기로 했어? 그냥 지우기로 했잖아. 그래서 뭐가 맞다? 생각건대가 맞잖아. 그게 국가직 문제였잖아. 그치? 그거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만만치 않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역시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문절에 첫소리와 어울릴 적에는 뭐한다? 거센 소리로 적는다라는 얘기는 요거야. 다정하다야.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하한데 여기가 울림이야. 그치? 울림이면 뭐 하기로 했어? 얘랑 얘랑 뭐 하기로 했어? 축약하기로 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정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코익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어제 그저께 엊그저께 이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은 여기 그냥 뭐 하면 돼? 여기 들어가면 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자는. 맞잖아. 근데 여기 만만. 여기는 지금 울림 소리니까 아까 뭐 하기로 했어? 축약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만만치 않다가 되고 뭐가 돼야 돼? 만만치 않다가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연구하도록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연구, 울림소리, 모음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축약. 그럼 그 자식이 뭐가 돼? 연구, 토록이 돼버리는 게 맞겠지. 그치? 역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7번이야. 역시 띄어쓰기 문제인데 그냥 난도도 낮았고 그리고 다 우리가 했던 문제야. 맞아요. 시험 딱 토요일날 끝나고 제가 시험지를 받아 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좀 쉬워서 저는 다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여러분하고 1년간 수업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게 티가 났으면 좋겠어, 나도. 맞잖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해커스, 공당기 이런 선생님들하고는 인지도에서 싸움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학생들이 좀 불안한가 봐. 불안한가 봐. 남들은 다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누구 보는데 이 새끼는 누구야? 그치? 가끔 나한테 이러더라. 말갈정머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말갈정머리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지 실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나랑 같이 1년 천천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그 점수 분명히 좋게 나왔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이해는 해. 인지도가 아무래도 그치? 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근데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고 걱정 안 해도 돼. 다 했어, 여러분. 우리 천재 이거 다 있는 거야, 진짜로. 이거 우리 그래서 난도가 어렵진 않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해도 돼. 알겠죠? 같이 해도 돼. 내가 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여러분도 뭐라고 했어? 나 이 일 해가지고 우리 딸 키우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치? 대충 할까? 대충 하기 싫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뭐 먹이는 거 싫어. 부끄럽잖아. 그치 않아? 그쵸? 나도 되게 당당하게 돈 벌어서 우리 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그건 변함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알겠죠? 자, 몸이 남아야. 이거 뭐야, 여러분. 이게 보조사야. 보조사니까. 그러니까 밥이나 몸이 남아 이런 식으로 보조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게 맞아? 붙이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했잖아. 그치? 대대대거든. 경우의 수가 몇 개였어. 띄어쓰는 의존명사와 붙여쓰는 연결어미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좀 외웠죠? 장소라든가. 또는 일과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의존명사니까 띄어쓰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한 3년 전에서는 우리가한테 뭐가 나왔었냐면 이 그릇은 귀한 그릇이야. 그래서 귀한 손님 대접하는 대에만 쓰인다. 그때 대도 뭐가 돼? 일과 경우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띄어쓰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다. 그치? 이것도 이제 뭐가 돼? 그 책을 읽는 이 일이 되는 거니까 뭐 하셔야 돼? 띄어 쓰시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띄어쓰야 되는 거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는 그런 비싼 차를 살 만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본용원과 보조용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띄어쓴는 게 원칙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지. 그래서 만하다, 법하다, 뜻하다, 척하다, 성십다. 이런 것들이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는 보조용원들이야. 그래서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알맞게 되고 이거 따위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했어. 따위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약간 붙으면 어떤 느낌이 나니까 약간 조사 같은 느낌이 나지. 그치? 너 따위. 그치? 국어 따위야. 이런 붙이면 붙이면 얼추 뭐 같아? 조사 같은 거야. 근데 따위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 의존 명사야. 조심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의존 명사니까 뭐 하는 게 맞다? 띄어 쓰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5, 7번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가 이제 한자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 보면 이거 이의제기해서 좀 이렇게 복수 정답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들려.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체감할 때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내가 느낄 때까지야. 이럴 때는 몸체자에다가 뭐가 돼? 느낄 감이 들어가서 맞아. 그치? 두 번째가 규제를,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규제를 뭐 하자? 꽤 부수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혁파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죽혁자에다가 방면할 파. 그래서 혁파가 맞아. 맞아. 그다음 보봐라. 그러려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뭐 해야 돼? 경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뭐 해야 돼? 잘 뭐 해야 돼? 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경청이 뭐가 들어가냐면 기울일 경자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들을 청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경할 공여다가 들을 청이야. 실제로 동음이어야. 경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야. 귀 기울여 듣다와 공경한 마음으로 뭐하다? 듣다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학생들이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문맥상 봐봐. 기업이 뭘 원하는지 그치? 귀 기울여 듣는 거랑 기업이 뭘 원하는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랑 문맥적 의미가 같아?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 경청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울일 경자가 들어가는 뭐가 돼야 돼? 경청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제 생각에는 논란거리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귀 기울여 듣는 거랑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랑 문맥적으로 뭐하자?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이고요. 일몰제 등의 해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요건 이제 해일자에다가 가라앉은 줄 모르니까 일몰 요것도 한자 표기가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9번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 띄어쓰기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띄어쓰기 문제인데 여기 봐봐.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텐데 괜찮을까요? 우리 되게 많이 했어. 시장할 텐데 너 먼저 먹어라. 그치? 이런 것들이야. 이때 여러분 시장할 텐데가 바로 뭐라고 했어?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야. 시장할 터인데 요거 의존 명사야. 의존 명사 시장할 터인데가 줄면 뭐가 된다? 시장할 텐데가 되잖아. 그치? 철수가 내일은 학원에 갈 터인데 이것도 뭐가 돼? 갈 텐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갈 텐데 이게 뭐가 돼? 의존 명사니까 띄어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 텐데 자체가 사전에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뭘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의존 명사 터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에 의존 명사 뭘 찾아야 돼? 터를 찾는 거지. 그치? 9번 문제는 아까 5번 문제처럼 띄어쓰기 문제와 같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9번 4번이고요. 10번이야. 아랫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거라고 했어. 첫 번째 보면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인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라고 해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야. 정의를 내렸고 지금 화제를 던진 거지. 인공지능에 대한 화제를 던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이냐.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될 일이냐. 네 생각은 어때? 이 얘기지. 좋아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쟁점이 되겠지. 그치? 이게 쟁점이야. 정서적인 공감은 아 그래 너는 지금 슬프구나. 그치? 그래 슬플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정서적 공감이 되는 거고 논리적 설득은 그치? 말기도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야 네가 3일 내내 쉬었잖아. 놀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을 수밖에 없지. 근데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할 일이잖아. 뭐 이렇게 이런 게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고 배경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 그치? 그게 배경 설명이야. 10번에는 쟁점 제기.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11번이야. 춘향전이거든. 춘향전인데 여기는 이제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맥적인 의미거든. 흐름상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하듯이 들려주는 부분인데 춘향이가 옥에 갇히고 내일 이제 변사 또 생일 파티에서 뭐 하게 돼? 죽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이몽룡이 거지 행세를 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되게 구구절절 되게 슬픈 장면도 있다. 슬픈 장면이 있는데 이제 춘향이가 내가 죽으면 뭐 해달라? 묻어달라라고 소원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는 부분이 여기야. 야 우지 마라. 내일 날이 밝거면 상여를 탈지 가말을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은 너 내일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내가 암행어선데. 그치? 그래서 여기가 소설에서 우리 공부할 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좀 알려주는 거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복선이야. 너 내일 죽어 안 죽어? 너 내일 안 죽는다. 난 걸 지금 넌지시 알려주는 거지. 복선이 되는 거고 천붕 우출이라고 했잖아. 이게 이제 사전에 이거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송아지가 뭐 한다?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송아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용적 표현에 뭐 있어? 되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살아날 때는 희망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잖아.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극성이면 필패라니 본관이 너에게 너무 극성을 배웠으니 무슨 변을 풀지? 알겄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야? 찔리는 거지. 그치? 죄를 지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좀 찔릴 때 맞아. 그럴 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야. 그치? 뭔가 실수를 했는데 계속 얘가 웃고 있으면 나무라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는 얘기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중요하면 돼.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돼? 요거야. 이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낼 구멍이 있다. 요 얘기가 천붕 우출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 4번이고요. 12번이야. 자, 작품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글쎄. 이게 정답은 좀 쉬웠는데 보기 선택지가 쉽지는 좀 않았어. 쉽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제 요 1번이 되게 어려웠는데 자, 봐봐. 이게 이제 어부사시사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초장이고 얘 중장인데 얘는 의미 있는 거 그치?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출항과 귀항까지 과정을 들어야 하는 후렴구다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가 이제 중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장은 나온단 말이야. 거기가 이제 이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의 포커스를 맞춘 건데 여기는 해석 문제랑 약간 문법 문제랑 같이 좀 섞은 문제라고 보면 돼. 여기 보면 연 닙이거든 이 잎이 여러분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 닙은 지금의 뭐가 되는 거야? 입이야. 입이야. 끝이 입인데 이 닙이 지금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했는데 니은 첨가 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게 좀 복잡한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얘는 첫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에서 이 모음에 이응이 오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여기 이응이 원래 오잖아. 오면은 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뭐 니은 구개음화라는 게 있고 이 니은 구개음화가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냐면 두음법칙으로는 쉽게 해결이 됐었어. 그러니까 굳이 니은 구개음화라는 걸 몰라도 생각나. 여러분 봐봐. 우리 공부할 때 닌금이 뭐가 되는 거야? 임금이 되잖아. 그치?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두음법칙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고 이 상태에서는 두음법칙이 된 거 안 된 거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지. 그치? 잎에 밥은 쌌어. 반찬은 장만하지 마. 그치? 그리고 청양립. 이거는 이제 비 올 때 쓰는 모자야. 이런 갓 같은 건데 청양립은 썼어. 녹사의 우비는 가져오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청양립은 썼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썼다. 쓰고 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고요. 자 세 번째가 또 어려운 건데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공부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지금 17세기 작품이야. 1600년도 작품 17세기거든. 17세기가 팔종성을 쓰던 데야. 팔종성이 뭐냐면 받침에 적을 수 있는 그 자음을 몇 개로 한정하는 거야? 8개로 한정하는 게 팔종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팔종성 안에 뭐가 들어가? 디귿하고 시옷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세국어 할 때 여러분 기억나? 삼았다 한단 말이야. 그치? 삼았다는데 원래는 치읏이야. 근데 이때도 역시 팔종성이거든. 그럼 치읏 대신에 뭘로 적어야 돼? 디귿으로 적는단 말이야. 이게 팔종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디귿하고 시옷이 다 뭐가 돼? 팔종성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원래 이 치읏인데 지금 디귿으로 적었잖아. 그럼 이게 여러분 봐봐. 원래 발음대로 적은 거야? 적지 않은 거야? 원래 발음대로 적은 게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팔종성으로 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소리 중심에 뭐가 돼? 표음주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기본할 때 하기는 합니다만 좀 어렵긴 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팔종성이라서 표음주의가 돼서 실제 발음대로 적은 게 아닌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할 때 반찬은 반찬이랑 수박이랑 이게 아니야. 반찬은. 그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조사 은는하고 성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풀었으면 쉽게 풀이는데 이걸 계속 좀 유심하게 봤으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자 12번 정답이 2번이었고요. 13번이야. 이게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문제 배열 문제가 되는데 보기가 여러분 봐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부터 뭐한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기억나? 언어적, 비언어적이야. 비언어 뭐였어 여러분? 표정, 말투, 끝이? 이런 거 손짓발짓 이런 게 다 뭐가 돼? 비언어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 그치? 어조라든가 빠르기, 높낮이 이런 걸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를 보게 되면 그냥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 생각과 느낌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다. 끝이야. 그치? 비언어, 반언어가 들어가는 게 없죠. 그치? 나도 마찬가지야.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시 비언어, 반언어 얘기는 없어요. 디귿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 이제 봐봐. 라가 되는데 여기 봐라.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를 관찰하면서 그와 같은 관점, 심정, 분위기 또는 태도로 맞추는 것도 공감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판언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비언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아? 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3번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14번이야. 가시리라고 하는 고려, 가요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이죠. 기본이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 자, 봐봐. 가냐, 가냐, 버리고 가냐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설명 그대로 영상 있을 거니까 거짓말 못하잖아. 가냐, 가냐, 나를 버리고 가냐, 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된다? 안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음구 또는 후렴구라고 부르면서 아무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사와 두월이 만화는. 그치? 그러니까 네가 떠나니까 내가 막 잡아두고 싶은 거야. 너를 못 떠나게 뭐하고 싶은 거야? 잡아두고 싶은 거야. 잡아두고 싶지만. 그치? 내가 울며 불며 막 잡고 매달리고 잡아두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뭐 할까 봐? 어, 너 서운해? 그치? 진짜 내가 울고 불고 매달려서 잡아두면 이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학을 뗄까 봐. 와, 너, 와, 진짜 오만정이 떨어진다. 그치? 그러면 진짜 서운해하면 다시는 뭐 할까 봐? 안 올까 봐가 되는 거야. 네가 서운해하면 다시는 뭐 하지 않을까 봐? 오지 않을까 봐. 그치? 서러운 님을 내가 뭐 한다? 내가 보내준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쿨하게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보내주겠다. 서러운 너를 보내주겠다. 보내줄 테니까 가자마자 뭐 해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석했잖아. 해석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 문제가 되는 거고 13번 문제는 정말 기본인 거예요. 고려가요와 관련된 고려가요를 수업시간에 한 번만 들었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 여러분 고려가요는 내가 고려가요는 시작할 때 뭘 시작하냐면 고려시대 때 중요한 작품이 갈래가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시조도 있고 한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려가요. 두 번째가 경기체가. 나중에 수업할 때 똑같이 하잖아. 고려가하고 경기체가는데 고려가요는 문화 담당층이 평민이야. 평민이야. 경기체가 하는 귀족이야. 그럼 여러분 평민이야. 기록문학이겠어? 구비구전문학이겠어? 구비구전문학이라고 맨 처음에 깔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구비구전되다가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뭐 된 거야? 기록된 게 고려가요야. 오케이. 그래서 고려시대 불렸다. 제목 가실이다. 여기 봐. 고려시대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어렵지 않지. 그치? 얘는 구비구전문학이지 기록문학이라고 기본 수업부터 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굉장히 쉬웠고 후렴구 궁중학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을 추정한다. 이것도 맞는 말. 그치? 그래서 14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5번이 해석 문제야. 나는, 나는의 예전표기. 중요하지. 아예 그냥 의미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틀리는 거고. 잡사와 두월이 만나니 잡수지. 상상력 쩔지. 그치? 잡아두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도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게 살면 올 것이다. 상상력 쩔다. 그치? 안 부끄럽나? 그치? 그래서 서러님 보내옵나니가 서러님을 뭐한다 보내드린다. 요게 해석 문제였죠. 그치? 정답은 4번이었고요. 16번 문제야. 문장 부호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계속, 계속 공부를 했던 거야. 자, 바로 갈 거야 여러분. 이거 다 공부했던 건데 자, 봐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가 별표 치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야. 물음표에서는 이거 하나 별표 친단 말이야. 자, 봐. 내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데 질문이 두 개, 질문이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 이상이야. 질문이 두 개, 세 개 이상인데 같은 계열의 질문이면 물음표는 몇 번만 찍는 거고 한 번만 찍는 거고 질문마다 계열이 달라. 우리 기본소에 뭐라고 했어? 언제 왔어? 어디서 왔어? 뭐 하러 왔어? 이러면은 여러분 다 같은 맥락에 다른 맥락이야. 다른 맥락이지. 이러면 물음표 몇 번 찍어야 돼? 세 번 찍어야 되는데 너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는 같은 맥락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물음표? 한 번만 찍는 거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그치? 이 같은 맥락이 물음표는 어디만 찍어야 돼? 끝에만 찍어주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이거는 제일 정확한 거 언제 오세요? 의문문 뒤에 물음표 붙은 거고요. 이거 약간 상대방을 약간 비꼬거나 비아냥거릴 때 소과로 안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물음표 찍을 수 있다고 했고 이것도 우리 공부했잖아. 노잔데 물음표 물음표야. 그 말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 그치? 우리 기본소에는 최치원 같은 경우가 뭐 600몇 년도가 있고 물음표고 그 다음에 물음표야.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확실한데 언제 죽었는지 몰라 모르니까 뭐가 돼. 물음표가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 물음표 붙이는 거 다 맞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16번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17번이야. 요게 이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야. 쉽게 쓰여진 시인데 창밖에 반피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했어. 육첩방이 뭐냐면 다다미를 깐 방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이다. 한국이다. 일본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인이고 여기는 일본이고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뭐다? 뭐 한국인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뭐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문제를 뺀 거야. 오케이. 흔한 문제는 아닌데 어 뭐 아예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치? 될 수 있는 거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했어. 요 얘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를 쓰는 일이야? 시를 쓰는 일이지. 그래서 여기가 소명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가 소명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야. 생각해보면 어릴때 동무도 하나도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때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외적 자아 현실적 자아를 말하는 거야? 나잖아. 일상생활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현실적 자아다 또는 외면적 자아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 자아 외면적 자아 둘 다 되겠지. 둘 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반성 자아성찰 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저기 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야. 여기가 이제 현실적 자아에서 본질적 자아가 되겠어. 본질적 자아가 되겠지. 그래서 본질적 자아가 나는 나에게 여기도 본질적 나아가 누구한테? 현실적 자아인 나한테 작은 손을 내밀어 잡는 최초의 뭐가 돼? 악수. 그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업할 때 요거 세모, 세모, 네모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본질적 자아. 그치? 뭐 여기는 이상적 자아가 나오지만 어쨌든 본질적 자아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최초의 악수니까 우리 이상 거울할 때 기억나지. 그치? 이상의 거울에서는 악수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자아가 못 된다. 분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악수가 됐으니까 자아가 뭐가 된 거야? 합의된 거라고 말씀드렸지. 그치?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일단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체성, 소명의식. 그치? 여기 봐. 아까 자아성찰이지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비판 정신이야?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악수 이게 이제 자아합일이니까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제보다 의지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치? 그거였고 18번 오 이게 어려웠지. 그치? 그래서 아까 A하고 B하고 E까지가 뭐가 돼?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현실적 자아고 이게 이제 뭐가 돼? 본질적 자아 또는 뭐 이상적 자아 또는 뭐가 돼? 성찰적 자아라고 말 붙이기 나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처음 보진 않았을 거야. 학생들이.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을까는 싶은데 이거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19번이 이제 제목이야. 쉽게 쓰여진 시라고 했잖아. 제가 이 시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쉽게 쓰여진 시가 제목이 왜 이게 쉽게 쓰여진 시냐. 내가 지금 천재라서 나 오늘 시 되게 쉽게 쓴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야. 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본인 자세가 본인이 굉장히 좀 반성하는 자세로 치열하게 시를 써야 되는데 오늘도 시가 치열하게 쓰이질 못하고 쉽게 쉽게 쓰이는 거야. 그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반성. 부끄러움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제목을 뭐한 거야? 지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나오잖아. 신으로서의 인간적 갈등과 자아성체를 담아 어렵게 쓴 작품인데 반어적으로 뭐했다? 표현했다. 맞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9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이야. 다음 글의 문맥상 과로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어. 자, 행로오리는 봐봐. 운 좋게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드는 것을 뭐한다? 말한다 라고 했어.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아무 잘못 없이 집행자의 착오나 악의로 번망에 걸려들어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행로오리가 뭐냐면 내가 죄가 있어. 죄가 있는데 운 좋게 뭐하는 거야? 빠진 거지. 그치? 빠진 것도 행로오리에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어. 없는데 착오나 악의적으로 뭐에다 걸려들어가는 것도 역시 억울하잖아. 억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뒷부분이니까 앞부분에는 뭐가 되는 거야? 죄가 있는데 뭐가 되는 거야? 착오나 누락으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거야? 빠져버린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돼. 그래서 행로오리라는 얘기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죄가 없는데 악의적인 어떤 의도로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시 20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21번이야. 굉장히 길었지? 네. 굉장히 좀 지문이 길었어. 그래서 야 이거 만약에 시간 할애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까 가시리에서 두 문제 써버리고 윤동주에서 몇 문제 써버리고 세 문제 써버리니까 거기서 약간 세이브가 좀 됐겠죠. 세이브가 좀 돼서 길었지만 어쨌든 할만했어. 자 봐봐. 단락이 총 5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2016년 3월을 생생히 기억한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 그 바둑 두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알파고가 진짜 세상을 약간 발깍 뒤집어 놨지? 그리고 마지막 1단락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알파고가 줬던 놀라운 만큼은 아닌 거야. 알파고 이유로 어떤 우리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AI는 있다 없다? 없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야. 됐지?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드디어 2022년 11월에 또 다른 모멘텀이 등장했어. 오픈 AI의 보과대 챗GPT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세상 거의 뭐였다? 뒤집어 놨다. 라고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챗GPT가 알파고와 다른 점은 뭐가 된다? 대중성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22번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 22번 보기에는 1번에 챗GPT는 알파고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다.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챗GPT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달락 보면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달락인데 많은 사람이 챗GPT는 모든 산업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켜서 뭐했다? 기대하고 있다야. 역시 22번 선택지 몇 번이 나오냐면 2번이야. 그치? 22번 2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챗GPT가 모든 산업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켜서 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2번도 패스가 되는 거야. 근데 챗GPT가 이렇게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았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데 챗GPT의 한계점이 있는 거야. 뭐냐면 챗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담겨있는 거지. 그 이후에 데이터는 있어 없어?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야. 챗GPT는 언어모델인 거지 지식모델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22번에 몇 번이야? 3번이야. 챗GPT는 정보를 종합해서 추론하는 언어모델이 아니라 최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모델이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했지. 그럼 3번이 만든 건 틀리는 거야? 틀리겠지. 그래서 이따가 22번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 될 거야. 맞아. 자 그럼 봐봐. 챗GPT는 언어모델이니까 이거를 활용은 할 수 있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이 더 더 더 더 뭐하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에 다양한 산업에 챗GPT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치. 다양한 서비스가 뭐하다?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챗GPT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 글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야.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거야. 뭐를 활용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된다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뭐하고 있다? 부상 중이다. 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상 중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22번이 4번이거든.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이 뭐하다? 부상 중이다. 그래서 여기 또 독해 문제 맞아 안 맞아? 맞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1번 문제는 이제 서비스다. 그 끝은 어디인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그 다음에 백픽테크 기업에 주목하라.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어울리는 건 뭐가 되는 거야? 1번. 그치? 이제 채치피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서비스 요게 좀 중요하겠죠. 테셔서 요거 여러분 신문에 LG 연구원이 기구한 신문 사설이야. 사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남으면 신문에 그 사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돼. 사설 읽는 것도 진짜로. 그래서 저도 그 사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사설 좀 모아서 비문학이나 이렇게 문제 만들면 최신의 지문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읽는 연습도 될 수 있잖아. 그치? 사설 읽는 것도 도움이 돼. 그래서 21번 정답이 1번이고 22번은 아까 1번 2번 3번 4번 다 했을 때 뭐가 틀렸다고 했어? 3번이 뭐하다? 틀렸다고 봤지. 그치? 그래서 22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야. 이게 이제 뭐가 돼 나오죠?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보다? 전름발이다. 그치? 이게 이제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상의 날개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타일로 간다면 이 사이렌이 제일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 사이렌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좀 되게 소극적이고 나약한 존재였다가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어떻게 확 바뀌거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로 친다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시상이 뭐 된다? 전환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이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안 내고 이런 걸 했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가난한 무명작가 부부의 생활고와 부부애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를 학생들이 쉽게 쉽게 그냥 이상의 날개를 한 번 읽어봤다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여러분 현진건의 빈처라고 하는 소설의 주제고요. 농촌 계몽을 위한 두 남녀의 헌신적 노력과 사랑은 심훈의 상록수야. 배워야 한다. 배워야 무슨 일이 되지 한다. 나오는 거 있거든. 영신 나오는 거. 그런 작품이고요. 식민지 농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인데 이런 거 이거는 이 주제는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제가 두 개만 넣어놨는데 김유정의 만무방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런 주제고요. 그 다음에 김정환의 사촌도 이 주제라고 보면 돼. 자 4번에 자아상실의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 그게 아까 뭐 때문에? 사이렌. 그치? 사이렌 때문에 이렇게 의지가 보여주게 돼서 마지막에 날개야 도달아 한 번 날아보자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이게 이상의 날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24번이야 서술 태도 그 등 논리적이다 비판적이다 동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노인들은 근육 감소로 인한 순발력 저하로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런 사고를 당하면 운동이 부족해져서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이 태화하고 노화가 빨라지지. 그치?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논리적이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 논리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 적극적으로 근력운동을 처방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 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돼? 비판적이 되겠죠? 여기 비판적이 되고 마지막으로 야 진짜 안타깝다 라고 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동정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2번인데 회고적이 뭐냐면 우리가 문학용어로 배우는 거야.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걸 뭐라고 그래? 회고? 회고 좀 낯설어? 더 쉬운 말을 할까? 회? 그래 회상 똑같은 거야.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릴 때 회상적, 회고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글에서는 회고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어 없어? 전혀 관계가 없어. 알겠지? 정답이 2번이었고 마지막 25번은 이제 접속어 문제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문학 할 때 접속어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역접이냐 전환이냐 그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어... 이 문제는 앞에 있는 A문단과 B문단을 이어주는데 반대로 나온단 말이야. 반대. 자 읽어볼게. 봐봐봐. 비즈니스 화법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할 때 결론부터 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 빼고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심플한 비즈니스 화법이란 얘기야. 그리고 빈칸 들어갔어. 그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때로는 일부러 결론을 뒤로 미루어 상대방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했어. 얘랑 얘랑 반대지. 정 반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뭐하는 게 맞아? 들어가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하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도 봐봐라. 당신과 상사 당신과 그 다음에 부하라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대응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사무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야. 사무적으로 대한다? 그런데 나가 나오고 또 여기다? 같은 사내 인간관계라도 라이벌 동료가 되면 이를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은 항상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권력관계에서의 차이가 없는 만큼 미묘한 줄다리기가 뭐하다? 필요하다. 미묘한 줄다리기랑 뭐랑 반대야? 사무적인 태도랑은 또 혹시 뭐가 돼? 반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무적으로 대하라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도 뭐가 돼? 반대로 얘기를 해서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하지만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으로는 배가 고파. 그럼으로 그래서 인과죠. 힘이 없어. 그럴 때 쓰는 거야. 인과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과관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25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군무원이 직렬에 따라서 좀 국어 점수가 고득점도 있고 국어 점수가 뭐 한 60점 때가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직렬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 만약에 나는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 수업 듣고 문법 천재도 풀어야 되고 시나 소설도 비문학도 공부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기술직이라서 군무원 기술직이라서 한 50점 60점 그치 이 정도만 봐도 되겠다 라고 하면 기본 수업하고 천재 그치 우리 풀었던 문법 문제에서 천재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술직이라서 좀 이렇게 점수가 좀 낮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골치 아프면 기본 수업하고 천재만 좀 돌리시면 그 정도 점수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꾸준히 다 폭넓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는 80점대나 90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설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